팔만대장경 33, 19. 비구들이여 담론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제목이 있다. 그것은 과거에는 이로했다는 과거에 관한 것, 미래는 이로하리라는 미래에 관한 것, 현재에는 이렇다는 현재에 관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담론의 태도를 보아 그 사람에게 담론의 자격이 있나 없나를 알 수 있다. 먼저 질문을 받았을 때 일향기의 물음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분별기의 물음에 대해서는 분별해서 대답하지 않으며 반힐기의 물음에 대해서는 반문해서 설명하지 않고 사치기의 물음에 대해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담론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또 남의 질문을 받았을 때 이치답고 이치답지 않은 것을 갈라서 세우지 않거나 자기의 주장을 둘이나 셋으로 하거나 남의 설명을 듣고도 내 그것을 알았다고 말하지 않거나 혹은 질문할 때와 장소를 모른다면 그 사람도 담론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또 남의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과 관계없는 말을 하거나 다른 말로서 얼버무리거나 성을 내거나 혹은 불쾌한 표정을 나타낸다면 이 사람도 담론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다음에 또 남의 질문을 받았을 때 들어맞지 않는 보기를 들거나 맞지 않는 보기로서 물은 이를 괴롭히거나 손바닥을 치면서 헛웃음을 웃거나 혹은 말끝을 잡아 흘란한다면 이 사람도 담론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또 만일 남의 질문을 받을 때 그 물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아직 토대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요.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이미 토대를 얻어 일법을 알고 일법을 이해하고 일법을 버리고 일법을 실현한다. 이렇게 일법을 알고 일법을 이해하고 일법을 버리고 일법을 실현해서 바른 해탈에 이르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토대를 잡은 사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의 이익이다. 이익이란 곧 집착을 떠난 마음의 해탈을 말하는 것이다. 노염에 불타고 원한이 가득한 교만한 사람이 말할 때에는 그것은 남의 덕을 해치고 남의 결점을 꼬집고 남의 잘못이나 실패를 기뻐한다. 어진 이는 이러한 말을 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는 말할 때를 알고 법에 맞는 말과 거룩한 행실의 이야기를 안다. 어진 이가 말할 때에는 노염이나 원한이 없고 겸손하여 교만이 없으며 억지나 질투가 없고 바르게 지혜롭게 말한다. 착한 말을 좋아하고 악한 말을 좋아하지 않으며 노염을 품지 않고 결점을 꼬집지 않으며 상관없는 것은 말하지 않고 상관없는 말로 남을 둘러 씌우지 않으며 거짓이 섞인 말을 하지 않는다. 어진 이의 말은 항상 교훈이 되고 사람을 유쾌하게 한다. 이십 비구들이여 다른 종교의 유행자로서 가령 다음과 같이 묻는 일이 있다고 하자. 벗이여 삼법이 있다. 곧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그것이다. 이 삼법의 의미는 어떠하며 그 차별은 어떠한가.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너희들은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려 하는가. 부처님이시여 이 세상은 법의 근본입니다. 법에 의지하는 곳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에 나타난 것을 설에 주소서. 저희들은 그것을 그대로 지니겠나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주의해 잘 들어라. 너희들은 그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벗이여 탐욕은 죄의 더러움은 적지만 그것을 멀리 떠나기는 더디다. 성냄은 죄의 더러움은 크지만 그것을 멀리 떠나기는 빠르다. 어리석음은 죄의 더러움도 크고 또 그것을 멀리 떠나기도 더디다. 벗이여 아직 생기지 않은 탐욕이 생기고 이미 생긴 탐욕이 더해가는 것은 무슨 인연인가. 그것은 물건이 내 마음에 맞는 모양 때문이다. 이 물건의 마음에 맞는 모양이 간사한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직 생기지 않은 탐욕은 일어나고 이미 생긴 탐욕은 더해가는 것이다.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노염이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노염이 더해가는 것은 무슨 인연인가. 그것은 물건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모양 때문이다. 마음에 맞지 않는 모양의 간사한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노염은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노염은 더해가는 것이다. 또 다음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리석음이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어리석음이 더해가는 것은 무슨 인연인가. 그것은 바르지 않은 생각 때문이다. 이 바르지 않은 생각에 의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리석음은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어리석음은 더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에 맞는 모양을 바르게 생각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모양을 바르게 생각해서 자비스런 마음을 쌓을 때에는 탐욕과 노염은 생기지 않고 또 생기더라도 곧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바른 생각에 의해서 어리석음은 생기지 않고 또 생기더라도 곧 없어지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그에게 이렇게 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21. 비구들이여 여기 세 가지의 착하지 않은 인이 있다. 곧 탐욕과 노염과 어리석음이 그것이다. 이 탐욕과 노염과 어리석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몸과 말과 뜻의 삼업에 착하지 않은 인을 짓게 한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형벌, 투옥, 재산의 몰수, 모략과 중상, 추방 따위의 모든 폭력에 의해 당치 않게 남에게 고통을 준다. 그래서 나는 힘이다. 힘은 내게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세 가지는 착하지 않은 일의 근본이 되어 갓까지 악을 낸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의 착하지 않은 것에 사로잡힌 사람은 때 아닌 때에 말하는 사람, 진실 아닌 것을 말하는 사람, 이익 아닌 것을 말하는 사람, 법 아닌 것을 말하는 사람, 바르지 않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라 불린다. 무슨 까닭인가. 그는 형벌, 투옥, 재산의 몰수, 모략과 중상, 박해와 추방 따위의 폭력을 부려 당치 않게 남에게 고통을 주고 힘은 내게 있다. 내게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진실한 말을 들어도 그것을 업신여겨 고지 듣지 않고 거짓말을 들어도 이것은 거짓이다, 참이 아니다 해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힘쓰지 않기 때문이다. 비고들여 이런 사람은 탐욕과 노염과 어리석음에서 생기는 악에 정복되어 그 마음이 사로잡힌다. 그래서 현재에 있어서는 절망과 비탄의 고뇌에 살고 죽은 뒤에는 악한 세계에 떨어지는 것이다. 비유컨대, 샤리, 탈라, 한다나와 같은 나무들이 세 개의 마루바라, 넝쿨풀에 덮이고 감기어 말라 빠지는 것과 같이 세 가지의 뿌리에서 생기는 악에 정복되어 마음이 사로잡힌 뒤에는 현재에 있어서는 절망과 비탄의 고뇌에 살고 죽은 뒤에는 악한 세계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또 비고들여 세 가지의 착한 인이 있다. 곧 탐욕을 떠나고 노염을 떠나는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착한 인을 가진 사람은 적당한 때에 말하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익이 되는 일을 말하는 사람, 바른말을 하는 사람이라 불린다. 왜냐하면 그는 형벌, 투옥, 재산의 몰수, 모략과 중상, 추방 따위의 폭력에 의해 당치 않게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내게는 힘이 있다, 힘은 내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실한 말을 들으면 그것을 승인하여 업신여기지 않고 거짓말을 들으면 이것은 거짓이다, 참이 아니다 하여 그것을 이해하기에 열심히 이기 때문이다. 비고들이여, 이런 사람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생긴 악을 버리고 뿌리를 끊는다. 마치 뿌리가 끊긴 타할라 나무가 다시 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 악을 없애기를 다한다. 그래서 그는 현재에 있어서 장애가 없고 절망과 비탄이 없이 즐거움에서 살며 이승에서 이미 깨달음에 들어가는 것이다. 비유하면 샬라, 탈라, 한다나 따위의 나무들이 세 개의 마루바라 넌출에 덮이고 감기어 있을 때 호미와 삼태기를 가져와서 그 마루바라의 뿌리를 끊고 그 둘레를 파서 뿌리를 통째로 뽑아내요. 그것을 총총 썰어 바람과 햇볕에 말리고 다시 불에 태워 재로 만들어 바람에 날리거나 물에 띄워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사람에게는 착하지 않은 뿌리에서 난 모든 것이 버려졌기 때문에 이승에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세 가지의 착한 인이니라. 이 말을 듣고 군다라이야나 브라마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한쪽 어깨에 걸치고 곁에 늘어 앉은 젊은 비구들의 발에 예배하면서 말했다. 당신들은 참으로 장로입니다. 나는 젊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부터 한평생 신자가 되겠다고 맹세했다. 22.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느 날 외로운 이 돕는 장자가 부처님을 찾아왔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장자여, 마음을 잘 단속하지 않으면 몸, 말, 뜻의 3업을 단속할 수 없으며 몸, 말, 뜻의 3가지 업을 단속하지 않으면 3업이 함께 욕심에 더럽히게 되리라. 3업이 더럽히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을 때나 죽은 뒤나 행복할 리가 없다. 비유하자면 궁전의 지붕을 잘 덮지 않으며 돌보며 석가래며 벽이 비에 젖게 썩게 되는 것과 같다. 장자여, 만일 마음을 잘 거두게 되면 몸과 말과 뜻의 3업이 잘 지켜져서 욕심에 더럽히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그 사람은 죽을 때나 죽은 뒤에도 행복하게 되리라. 궁전에 지붕을 잘 덮으면 들보와 석가래와 벽이 비에 젖지 않고 더럽혀지거나 썩지 않는 것처럼. 어느 날 부처님이 기원정사의 후원에서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여 사람들이 업을 짓는 데 세 가지 원인이 있다. 곧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다.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원인으로 업을 짓고 업이 익는 곳에 태어나게 되면 업의 과보를 뒷세상에 받게 될 것이니 마치 종자를 땅에 심어서 비가 알맞게 내리면 싹이 터서 자라나듯이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원인으로 업을 짓고 그 업이 익어서 과보를 받는 것이다. 비구들여 니르바나에 들어가는 업의 세 가지 원인이 있다. 곧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없애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업을 닦아 미래에 미혹의 생사에 끌리지 않고 니르바나에 들어가는 것이다. 마치 뿌리를 뽑은 풀과 싹을 꺾인 타할라 나무와 같이 또는 종자를 불에 태워 제를 만들어 물에 띄운 것과 같이 다시 미혹의 생사에 끌려들지 않는다. 23.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밤 비구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여 이 세상에 세 사람의 영라왕 사자를 보내오는데 이제 그 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비구들여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고 지옥에 떨어졌다. 옥졸은 재빨리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영라왕의 앞에 끌고 갔다. 왕이여 이 산에는 세상에 있을 때 부모에게 불효하며 사마나와 브라만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스승과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은 죄로 여기 잡아왔으니 적당한 벌을 내리소서 했다. 비구들여 그때의 영라왕은 그 사람에게 물었다. 너는 인간에 있을 때의 첫째 사자를 보았느냐? 대왕이여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이 늙고 허리가 굽어 지팡이에 의지하여 비틀거리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느냐? 대왕이여 그런 노인은 얼마든지 보았습니다. 너는 그것을 보고서도 저렇게 늙을 것이니 한시바빛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대왕이여 그곳에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너무 게으름만 피웠습니다. 이 사내야 너는 게으르면서 볼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게을러 버린 것이다. 너는 그 게으른 죄보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내 부모의 한 일도 아니며 형제 자매의 한 일도 아니며 벗이나 다른 사람이 한 일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한 일이니 내가 그 보를 받아야 되리라. 다음 너는 둘째 사자를 보았느냐? 대왕이여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럼 너는 병든 사람이 홀로 눕고 일어나지 못하고 자기의 대소변 가운데 쌓여있는 가련한 사람을 본 일이 없느냐? 대왕이여 그런 것은 보았습니다. 너는 그것을 보면서도 자기도 병에 걸릴 것을 생각하고 몸 건강할 때 몸과 말과 마음을 단속하여 깨끗하게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던가? 대왕이여 나는 너무 게을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셋째 사자를 보았느냐?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내야 너는 사람이 죽은 뒤 이틀 사흘을 지나서 시체가 부풀어 오르고 고름이 흘러나오는 것은 본 일이 없느냐? 대왕이여 그런 성장은 많이 보았습니다. 너는 그것을 보면서 어찌 게을렀느냐? 너는 이제 그 게으른 죄보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너의 부모나 형제, 자매, 벗, 친척이 한 일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한 일이라. 내 자신이 그 보를 받지 않아서는 안 되리라. 이렇게 염라왕은 말을 마치고 입을 닫았다. 옥졸은 그 사내를 끌어내어 타는 불에 집어넣었다. 비구들여 이것이 염라왕이 이 세상에 보내는 세 사람의 사자다. 이 사자를 부르며 정신 차리고 게으름을 여의는 사람은 다행한 사람이지만 이 사자를 보면서도 오히려 깨지 못한 자는 긴 밤에 슬퍼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24. 강가 남쪽에 떨어져 있는 밤사라는 나라에서는 아직 부처님의 교화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기회는 익어왔다. 그 서울 코산비에 가는 고시타, 굿구타, 바바리카 세 장자는 서로 친한 친구로서 함께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다.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던 소문은 이 나라에도 들려왔다. 그 이 교회의 스승들도 부처님을 찾아뵙고자 슈라바스티를 향해 떠났다. 이 세 장자도 그 뒤를 따라 강가 강을 건너갔다. 그들은 부처님을 믿고 받드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각기 자기 나라에다 절을 세우고 부처님을 모시기로 약속하고 돌아왔다. 뒤에 그들은 각기 고시타 정사, 굿구타 정사, 바바리카 정사를 짓고 부처님을 모시려 사자를 보냈다. 이때 부처님은 남쪽으로 강가 강을 건너 코산비로 가시던 도중 박가성, 숨수마라기리시, 베사카라 동산의 여름 한철을 안고하셨다. 이곳에 부처님이 오시자 많은 시민들이 모여와 부처님의 법을 들었다. 그 가운데 나쿨라의 어버이라고 하는 두 부부는 처음이지만 부처님께 동경심을 내어 깊이 신앙심을 내고 끝까지 진실한 신자가 되겠다고 맹세했다. 이튿날 부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공양을 올린 뒤 나쿨라의 아버지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저희 처는 어릴 때부터 잘 아는 사람으로서 같이 만나 살아온 뒤로 마음 구석에라도 순결치 못한 구름이 낀 적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서로 만나 사는 것과 같이 오는 세상에도 서로 만나게 되는 법을 들려주시기 바라나이다. 끝까지 신을 잘 지켜라. 그리고 개도 같이 지키고 보시하는 마음도 같이 하고 지혜도 같이 닦으라. 그러면 오는 세상에서도 같이 만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처님은 뒤에 이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신의 있는 부부로서의 모범자로다. 라고 칭찬하셨다. 이보다 먼저 안이루타가 부처님을 모시고 있을 때이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가끔 깨끗한 하늘 눈으로 여인들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여인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더 많습니까? 안이루타여 여인은 세 가지 마음씨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인은 아침에는 아끼고 탐내는 마음에 사로잡히고 낮에는 질투심에 저녁에는 정욕에 사로잡히게 된다. 안이루타여 여인들은 이 세 가지 마음씨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다. 25. 어느 때 안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바람 따라 흐르고 바람을 거슬러가지 못하는 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뿌리의 향과 나무속의 향과 나무꽃의 향입니다. 이 향은 다 바람을 따라 흐르고 바람을 거슬러가지 못하는데 이 밖에 바람을 거슬러가는 향도 있습니까? 안한다야 그런 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에 마을의 남녀들이 부처님과 부처님이 가르친 법과 스님네에게 귀하여 살생도둑질 음란하는 짓 거짓말을 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방일에 빠지는 일이 없고 계를 지니고 착한 품성을 갖추어 물들었던 탐욕을 여의고 항상 보시를 즐거워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마나 부라만이라도 칭찬하리라. 또 모든 하늘도 그 덕을 칭찬하리라. 안한다야 이것이 바람을 따라 흐름과 함께 또한 바람을 거슬러가는 향이니라.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가지 못하고 전단, 다카라, 마스, 리카 향도 그러하다. 그러나 덕행을 쌓는 사람의 향은 바람을 거슬러 멀리 사방으로 흩어 퍼지리라.